자, 윤혜 씨 문제 드리죠. 힌트 주세요. 이쁜 표정. 이쁜 표정. 탁한 힌트. 한 뚝배기 하실래예? 어려워. 이게 뭘까요? 이쁜 표정, 한 뚝배기 하실래예? 그런데 김현철 씨가 박수를 쫙 쳤단 말이에요. 안다는 얘기입니까? 힌트 좀 드려볼까요? 힌트 하나 주세요. 이쁜 표정, 한 뚝배기 하실래요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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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힌트가 됐나요? 도움이 됐을까요? 셋! CF! 정답입니다! 김현철 씨 알았네. 16,184원.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!